바닷캠프 패들보드 SUP 렌탈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릿시 착용하기 패들보드 역시 서핑보드와 마찬가지로 릿시를 착용을 하고 타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릿시는 패들보드에서도 구명조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에 빠졌을 때 패들보드를 타는 사람과 보드의 간격이 약간 멀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이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패들보드를 체험할 때 수영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면 또 바다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을 때까지는 릿시와 구명조끼를 같이 릿시를 착용하고 구명조끼를 입어야만 합니다. 서핑과 마찬가지로 역시 패들보드를 탈 때도 조속 그 다음에 윈드파인더 수온정보를 활용을 해서 자연환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패들보드를 타는 게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일단은 조속 부분에 대해서는 사리대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리대보다는 조금대가 더 안전하고 사리대는 안전한 구역에서 조류가 세지 않은 구역에서 타야 되고 윈드파인더 중에서는 이렇게 지금 동풍이 불 때는 패들보드를 타는 데는 위험합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처음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바다로 밀려나갈 수 있어서 대부분 패들보드를 타고 해상에서 구조되거나 조난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풍이 이렇게 불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람 방향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 때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원정보서비스 역시 어플로 제공이 됩니다. 말리포는 패들보드를 타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우선 이렇게 해변 라인이 반달 모양으로 호수처럼 되어 있고 권역 자체가 호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패들보드를 타기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잔잔할 때는 요 앞에 바다 캠프 앞쪽에서 패들보드를 탈 수가 있고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 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 파도가 좀 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쪽이 포구 안쪽이 안전한 곳입니다. 최근에 방파제를 10m 정도 늘려놔서 더 안전해졌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말리포 해변은 중앙 쪽 포구 안쪽이 안전한 곳이고 이 포구 밖은 조류가 쎕니다. 조류가 세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고 이쪽도 역시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 남풍이 주로 부는데 여름에는 여름에 남풍이 불 때 이쪽으로 밀려가서 이쪽에서 패들보드를 타게 되면 물이 빠졌을 때는 굴집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여기도 가능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은 여기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패들보드를 타는 게 좋습니다. 포구 밖 우측 무딱섬 조류 바위 위험지대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안전수칙은 보드를 서핑과 마찬가지로 보드를 파도와 나 사이에 두지 않는다.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이 여기 있고 보드가 여기 있으면 파도에 보드가 밀려서 사람을 치게 됩니다. 항상 사람이 보드의 바깥쪽 다시 말해서 사람은 바다 쪽에 위치하고 보드가 육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파도가 미뤄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타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주의사항은 보드 있는 쪽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패들아웃 하거나 랜딩 랜딩을 할 때 해변으로 들어올 때는 앞에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릭시를 단단하게 착용한다는 것 보드 중앙에 위치해 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보드 중앙에 위치해서 탈 수 있는 것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 땐 항상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람이 강할 때는 엎드려서 이동한다. 바람이 강할 때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엎드려서 바람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바람이 강할 때는 서핑 자세 서핑 패들링 자세로 엎드려서 이동을 하면 바람이 강해도 덜 바람에 밀릴 수 가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안전에 대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패들은 세워서 이동한다. 패드를 세워서 이동을 해야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냥 패드를 맘대로 휘젓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을 맞을 수 있고 특히 예민한 눈 주위를 맞으면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패들보드를 든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로 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 패들보드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을 고리에 넣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때 보면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이동을 위해서 리쉬가 묶여있는 고리 그쪽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아니면 스트립을 잡거나 하는데 이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파도에 보드가 밀리면서 손가락에 힘이 없을 때 안 들어갔을 때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전수칙 교육을 기본적으로 교육장에서 마치고 난 다음에는 2층에 가서 2층 입구에 가서 여기 입구에 올라가서 슈트를 여자 웨시트룸 남자 웨시트룸에서 슈트를 자기 몸에 맞는 것을 고른 다음에 구명조끼룸에서 구명조끼를 챙겨서 다시 사물함에 와서 이쪽에서 환복을 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간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환복을 하고 사물함에 옷을 넣어두고 옷과 샤워 용품을 넣어두고 나와서 바다로 이동을 해서 렌탈을 해서 바다에서 패들보드를 안전하게 즐기면 됩니다. 이상 이상으로 바다 캠프 패들보드 렌탈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들보드는 무릎에서 걸을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편안한 아